진짜 말 주변 없다 원래 누나랑 연락을 잘 안 하는데 싸웠어? 싸운 게 아니라 원래 잘 안 해 원래 싸웠어? 싸운 게 아닌데 원래 잘 안 하는데 이제 메시지가 와가지고 나 도경수님 언제 보여줄 거야? 갑자기 이런 거 엑소에 근데 디오를 갑자기 왜 드라마를 좋아하게 되면서 좋아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친해도 누나한테 소개 안 시켜준다고 그랬지 근데 가족들은 다 친한 줄 아셔 대부분 연예계 쪽에 있는 분들 다 친한 줄 알고 민현아 그럼 만약에 경훈이라면 소개시켜줄 수도 있어? 경훈이가 아깝지 서로 디스를 즐기는데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? 예를 들면 힙합도 즐겨 들으니까 디스전을 한답니다 애교 너는 코가 낫지만 눈이 높지 아 배우 좀 너 그런 동생인데 너는 싫어하는 거 아닌지 야 정말 사기 안 좋은 사람들한테 그래 시야에서 동생 가야지 제가 이번 활동 때 진짜 착한 남매로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미 끊었죠? 애교부터 이미 서서히 그러면 제가 그거 할게요 오빠 땜에 높은 힐을 신을 수가 없어 각 마른 멸치 땜에 덩치가 커 보여 사진 찍을 때 허리 디스크가 생길 듯 구부려야 하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